미얀마 군부를 향한 국제사회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인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 금전적 협력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에 대해 국회가 최정우 회장을 출석시키는 원포인트 청문회를 계획 중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를 향한 국제사회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도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경제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작 국내 기업인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 금전적 협력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적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포스코의 미얀마 관련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포스코 강판의 미얀마 합작 투자 사업.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파헤친 국제 엠네스티의 보고서입니다. 포스코 강판은 지난 2013년 미얀마 경제지주사, 이른바 MEHL과 70대 30 비율로 투자해 합작 회사를 설립했고 9년간 사업을 이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 MEHL의 운영 주체가 바로 미얀마 군부라는 겁니다. 포스코 강판은 2017년 이후 MEHL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엠네스티 측은 배당금을 제외하더라도 MEHL은 포스코 강판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과 호텔 사업. 큰 수익이 발생하는 가스전 사업은 미얀마 정부가 수익의 15%를 가져갑니다. 이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장악한 군부에게 막대한 가스전 수익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 민주진영도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게 가스전 사업 수익금이 군부의 자금이 될 수 있다며 수익금 지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미얀마 인권택배보고관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미얀마 가스나 석유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군부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투자한 미얀마 양곤 호텔 사업도 토지 임차료가 국방부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비판이 거세지면서 포스코 측은 포스코 강판의 경우 MEHL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스전과 호텔 사업도 미얀마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원포인트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비대위원장은 오늘 열린 비대위에서 포스코의 중대재해 문제는 포스코 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탓이라며 최정호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또 국회 환노위의 포항제철소 현장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포스코 사고 현장의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감독 도중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노동부가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며 민간 전문가와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돼야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 등 5명도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에 대해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포스코의 구조적 위험 요소와 유해물질 피해에 대해 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환노위가 나서 민관이 참여하는 포스코 중대재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정에 시도민 의견을 모으는 핵심으로 꼽히던 수기 토론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코로나19로 행정통합은 주민 관심 바뀐 데다 찬반 의견 대립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행정통합을 제안한 시장 도지사의 결단이 남아있습니다만 추진동력 약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달로 예정됐던 수기 토론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민생이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행정통합이 시도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찬반 여론 대립이 격화해 수기 조사를 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공감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론화위는 시도민 의견 수렴이 아닌 추진위원회란 지적이 많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금까지 실시한 토론회와 여론조사,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최종 의견을 시장 도지사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더 시간을 두고 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시도지사의 몫입니다. 저희 공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봅니다. 수기 토론 조사는 지난해 9월 출범한 공론화위의 핵심 일정으로 결과에 따라 법 개정과 주민 투표 등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달 초 공론화위의 통합 초항 공개 후 대외 홍보에 앞장섰던 시장과 도지사의 추진력에도 타격이 적자나질 전망입니다. 공론 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면 그 부분에 일단 맡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서 시도지사가 그걸 있는 그대로 100% 다 실행할 거냐 말 거냐는 그런 시도지사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 논의가 좀처럼 관심을 끌지 못해 공론화 일정을 두 달이나 연기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강조하며 추진하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정작 시도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수기 토론 조사 문상과 함께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신라환경특별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 반 만에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이 착공했습니다. 1년 동안 시행령을 만들면서 사업 규모와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환경정비사업의 핵심 유적인 월성. 그러나 5년째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어떤 성과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반인은 체감할 길이 없습니다. 문화재청은 신라환경특별법의 하나로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을 착공했습니다. 이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을 통해서 보다 질높은 연구성과를 내고 그리고 이 연구성과가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바로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만들어내도록. 교촌 한옥마을 앞에 들어서는 이 시설은 왕궁 발굴 과정을 배우고 출토 유물을 전시하는데 단순한 착공이 아니라 신라환경 복원의 시작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왕궁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전시 공간이 만들어짐으로써 새로운 학습의 공간 또는 관광자원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2019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신라환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11일 시행됐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동안 사업 범위가 당초 8개에서 15개로 확대됐고 예산도 9,450억 원에서 1조 5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종합계획은 문화재청이 5년마다 수립하고 신라환경 복원정비사업추진단도 상시기구화됩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법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된 것은 특별법 제정으로 가능했습니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특별법입니다. 보존과 상상에 머물렀던 신라환경이 복원과 활용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항체육관에 위치한 남구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모의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의훈련은 백신접종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모든 과정을 확인해 지역접종센터 예방접종 시작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포항시는 3월 말까지 훈련을 마친 뒤 노인시설 관계자와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포항시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1년여 동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후원회 등의 가족 명의로 4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잔류안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머문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동풍이 강하게 불며 점차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남아있는 황사 먼지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른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공기질 보통 수준까지 회복되겠고요.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은 오전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3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일요일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02주년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 추념식이 오늘 영덕군 영해면 3.1 의거탑에서 거행됐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보훈지청과 광복회 등 30여 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양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을 추모했습니다. 3.18 문화재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습니다. 울진군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인구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입찰을 통해 선정된 비즈니움이 오는 9월까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장단기 맞춤형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합니다. 한편 울진군의 고령화 비율은 28%로 경북 평균 21.7%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신학기를 맞아 도내 어린이집 1,700여 곳에 보건용 마스크 3만 8천 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되는 마스크는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외부인 등이 사용합니다. 경상북도는 신학기, 어린이집 신규 입소와 부모 방문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밝히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